칩은 현재 달러를 수거할 수 없습니다. 100달러로 시작합니다. 100달러로 시작합니다 brrrㅎㅎ 어디있다 어디가냐 음... 워 타이어 마이 트위치 라이브 히 엔드 큰 슬픔 있어요 영엔 뒤쉽긴 하던데 근데 핸드값 끼는거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야 얼마야 이거 호호 미다스? 외국인 시청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중괄호가 잘못했으면 개축 내 잘못인가? 스트레이트 포카드 허미 사기꾼 와 사기꾼 얼마나 벌지 이거? 얼조에 원석 때리며 넣게됨 유튜브는 꺼놨음 푸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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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얼쑤 얼쑤 사기꾼 원섭 청사진 돈 개많이 벌다 어어어 아 이거 내기만 하면 섹취를 해주네 내기만 해도 섹취를 안주네 야 이거 얼마야 143달러 143달러 11달러 벌었다 여미음 흑우 안나오나 클럽의 킹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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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잘못입니다 흑우 안나오나 iller regeneration 헉 하우스 하나 더 먹는게 날거glass 하우스 하나 더 먹는게 날거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칠? 지금될 생각인데 이렇게 하고 입장하고 이렇게 하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엄. 아.. 본 타령하다 뒤 1 접 온다 가긴데 뭣 멤버십이 없다고? 이게 또 죽진 않겠지 사기꾼이라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와 돈 많이 벌었는데 뒤질 뻔했네 점프 좀 찾아봐야겠다 트레이딩 카드 에바인 것 같은데 아닌가? 점프 주는 거 뭐든 간에 나와야겠는데 힐 힐 아들룬 아들룬 다이아 디버프? 이런 미친 다이아 디버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왜 플로... 앗... 파란색이라 헷갈렸네... 너 왜 파랗게 생겼어... 뒤지겠는데 이거... 답이 없네... 뒤져본다... 메트롤? 슈퍼챗 되지 않나? 음... 안되나? 플러시... 플러시하면 교활한 조커 못받네... 세어밖에 없다... 살았네... 죽은 줄... 고승천하다가 저승천오니까 적응 안되네... 하손... 야 반도주... 10달러... 10달러... 퍼밀... 네거티브... 네거티브... 어... 핸드에 퀸 놔두러 가야겠다... 뭐지? 여왕 어디갔어... 아니... 아... 아씨... 이거... 퀸 뽑고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네거티브... 아...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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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아... 야옹아... 야반도주... 핸드 크기... 페어 포함 18배수... 다이아본드 4배수... 맛있다... 매달린 남자... 매달린 남자... 초커팩... 바꿀거 없는데... 교화란좋고 어차피 써야될거같고... 네거티브... 네거티브... 다 죽었다... 다이아수트... 야반도주... 마토리인데?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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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 주고받는 텔소니임6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엇 좀 맛없는 조컨대? 구라쓰 오우 야 지금 포일을 너무 좋다 집 없었는데 락쿠홀 락쿠홀 알월드 극혐 이게 얼마요? brand co2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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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라 까드 슬롯 아따 씨범 파이어 유령 웨이저 위자면 스트레이트 못하잖아 오미자 스트레이트 에이스면 타로 생성 괜찮은 것 같은데 복사할 수도 있고 아 근데 2가 없네 2가 없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타로 카드 2개씩 파밍 하자 교활한 조컷 파는 게 낫겠다 음 휜차 들어갔다 휜만 나오면 된다 휜만 음 맛있군 맛돌이 맛볶음 얘 터지면 핸드 터지는데 핸드 터지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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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몇 상댁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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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인수내어 뿌리려고 6-5 나 이제 조커 개복잡해점 헷갈린다 5-5 6-5 띡띡띡띡띡 5-5 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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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5 7-5 5-5 5-5 면산강화 개수도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좀 애매한거네 듀오 5-5 5-5 6-0 5-5 6-0 5-5 5-0 6-0 6-0 이제 계속 있긴 해야지 슬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띵 띵 미니세상님 49여 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려 마임 하려면 했는데 스틸 카드로 가야되는데 여백 득점에 사용된 첫번째 플레이한 페이스 카드의 2배속 필요없잖아 럭키 카드 우효츄 럭키 카드 여백 얼렁하고 나면 조커 플러스 1 물질 안물질 바우처 해금됨 근데 여백을 먼저 사야됨 럭키 카드 맥주빈 럭키 으구 유적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쟨 그냥 50 칩임 으 으 전차 웅성 전차 으 와 대박 뭐 박사건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박자 어 칠판이다 영조 아잇 흑우가 제일 좋은데 흑우 안나오나 흑우 좋은 범 흑우 흑 shock 흑우 좋은 범 흑우 보물 온다 낙지 낙지 괜찮은데 보일 낙지 레츠카드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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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레드실 정의가 만돌인데 핸드 유형의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방이면 충분해 팔복사 할까 어차피 야반도주니까 팔팔팔팔 팔월드 팔팔팔팔 하이브카드 언락하는게 낫겠지 낙지 고우 88만 계약한데? 안글버려. 메인 레이스. 여기. 근데 구림. 구려. 행성레벨. 클러쉬. 스트레이트는 이제 할 일 없다. 이업. 가미. 아니요. 아니 요즘에 번역이. 개 잘나오는데 왜. 번역이 꼴이야. 빙드맨. 어? 됐음. 어? 우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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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우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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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드실이며 써야겠지. 레드실 낚지도 되는데. 레드실 낚지도 되는데. 아 스틸 할걸. 스틸 노노염. 그럼 이제 킹에다가 스트렝스 때려서. 에이스 만들면 되겠다. 레드실 낚지도. 레드실 낚지도.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아 레드실 8이면 살만한데 낙지 앞으로 바꿔주봐 뭐고 7분 1이라며 이게 7분 1이냐 양아치야 명조치아 된 곳을 가졌네 이게 아냐 이게 맞아 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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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2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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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속 2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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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퀴치 기독 아니 김영수 골짜기님 34개 월 구독 감사합니다 5카드 릭마 내 삶에 릭마가 도움이 됐던 적이 없어 근데 정말 릭마스터 돌려보고 싶다 어차피 깼는데 릭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있어 이미 갖고 있는거 낼거면 낚시밖에 없네 릭마야 너의 힘을 보여줘 보여줘 릭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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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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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무 모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나야라, 대스. 대스 형. 지금 마임이라. 스틸 카드 해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틸 카드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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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와 포엘 몇개야? 일리 아니 150? 5카드 아 진짜 링마스터 레전드네 진짜 개 쓸모없네 아니 내가 뭐라 나 수고 없네 없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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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흫 흐흫 흑 흑 그래도 링마스터 한 번은 흑 흑 흑 흑 악마 옆에 깡패있는거봐 흑 저거는 뭐해줘야될꺼 아냐 어 다 발려있어서 목소리네 어 어 쓸바다한 카드가 없네 스틸 카드에다가 데스 쓰는게 제일 좋을것 같다 스틸 덱 스틸 넘버원 이야 다 되겠다 뱅드맨 스틸 이렇게 해봐대도 몽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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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서순.. 이게 순서네 이야아 자 밧돌이 스틸카드 매지션 어려 이런데 글래스 발려 있어야 한다 거울로 스트링스 글래스 스트링스보다 글래스가 더 급하겠다 여기다가 대스 맛있게 먹여야 한다 앗 와 접수 진짜 하찮게 나오네 허벅 universal 누군가가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 그녀의 아멘 육수 형사진 마임에 넣는게 센가 가족에 넣는게 센가 1.5를 몇번해야 4배보다 높지 수합 쉽지 않음 4번 스틸카드 스틸카드 택 같은거 나왔으면 스트렝스로 퀸 만들면 되었네 서운했네 이거 스틸카드 고투 치즈직 개수 따로 스틸 따로 해야되는데 아이 참 굿 tigers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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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어! 이런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직 한 번의 핸드로 56만은 너무 쉬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핸드맨... 핸드로 56만은 너무 쉬운데... 핸드로 56만은 너무 쉬운데... 흰에 금칠할 게 아니라... 스틸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핸드로 56만은 너무 쉬운데... 핸드로 56만은 너무 쉬운데... 핸드로 56만은 너무 쉬운데... 잡는 공 kuralling... 음... 핸드로 56만은 너무 쉬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수레바퀴도 목숨 오직 한 번의 핸드로 플레이 해야 합니다 다 띵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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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만 저글러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칩 필요없음... 이미 취하되시라... 아, 미칠 수 있다... 아니, 미친, 저기서 네거티브 뜨는거 처음 봐... 아, 미칠 수 있다... 아, 미칠 수 있다... 아, 미칠 수 있다... 뭔가 요란했는데... 저부가 무렸어... 요란해요... 아... 네꾸라스... 님... 모든 하트 카드가 디버프됩니다... 뭐? 잠깐만... 생각보다 빡센데 지금... 하트 개많은데... 문양 바꾸는거... 두개 들고 가야겠네... 어... 어... 캠프 파일... 베팔렘... 베팔렘... 히치... 컨셉... 텍스... 에스패... 데이시스 투하... 데이터 샷... 엑레... 데이터 샷... 에스패... 좋은 집이... 엑레... 데이터 샷... 앵렬... 5가 방제가 되다니 컬러 바꾸는 거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잇 하트 와일드 카드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으셔서 아니 내 돈 아씨 바우처 바우처 눈에 안보여서 몰랐네 개파이어 14배수 카드가 뒤집혀서 뽑힙니다 개파이어 14배수 퀸을 목사하는 게 맞겠지 야반도 주우라 퀸을 목사하는 게 맞죠? 퀸을 목사하는 게 맞죠? 퀸을 목사하는 게 맞죠? 퀸을 목사하는 게 맞은 게 맞고 어이구야 이게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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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 giro.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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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만나요. 해야 되나? 잘만해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몇 점 나오나 보자 아... 페이스 디버프 같은 건 바로 리롤 때려야 오카가 센지 아이브 플러시가 센지 오카드가 훨씬 세겠다 긱블라인드 개어적인데? 긱블라인드 개어적인데? 길래스 들고 가야지 긱블라인드 개어적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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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은 퀸으로 승격 가능해서 남겨놓고 레드실 안 나오는 것도 아쉽냐 아 파이브 카드 별론데 호 카드나 트리플 같은 경우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폐어랑은 얼마 차이 하지 핵드 맨 핵드 맨 핵드 맨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렉이 아직 쓰레기 많아서 와장창 저거 지워도 웃어지는 판정나는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각인데 공까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빈을 더 만드는 게 좋은가? 에이스를 더 만드는 게 좋은가? 에이스를 더 만들어야겠지? 빈을 더 만들어야 되나? 빈 복사가 낫겠다. 백은 퀸 될 수 있으니까 냅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빈을 더 만나요. 퀸에 달려있는 게... 퀸에 달려있는 게... 퀸에 달려있는 게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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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죽 팔아야 되네. 엇? 가죽을 팔다니.. 가죽 지금 파는 게 더 쎄 게다. 아, 에이스 슬프트 빛가비용 그 녀석은 고작 스몰 블라인드였다 이번엔 진짜 100억이네 빛가비용